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하나님 앞밤을 등볼의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되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보여주지만 믿을 수 없는 꿈은 생겨요 나를 불려요 오늘 정말 10월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구요 다음번에 가고 10월의 하나님 더 건강하고 행복하자고 두 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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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